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워 딴 사람은 몰라도 네가 잠들린 없어 머릿속에 지금 누가 이해했어 그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하루가 끝나갈 때쯤 우연히 내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날씨가 내 걱정 아닌 이유로 갑자기 내가 궁금할 수 있지 예를 들게 그럼 봐봐 방에 목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? 해가 너무 빨리 져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머릿속에 뭐가 그리 많지 비집고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던데 오늘 밤이 유난히 더워져 나는 어제보다 더 네가 생각나던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내 몰고리 불쌍하게 보였다거나 그런 적 없었더라도 한 번은 내가 걱정될 수 있지 한 번은 내가 걱정될 수 있지 아침부터 밤까지 머릿속 가득한 목소리 그 얼굴이 그 얼굴이 급해된 것처럼 네 마음을 내 맘처럼 만들 순 없는 거 아는 데 졸라 불레 들어 봐봐 너는 잠들 수 없고 아직 못 끼고 있어 아직 못 끼고 있어 내가 잡을 수 있다면 Do you think of me? 나는 할 것도 없고 밤은 길고 외로워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감사합니다 3 4 4 4 5 6 6 12